한글자막 by 한효정 휴식 안녕하세요 414번 참가자 뮤직비디오에서 준 옷 우리 깜부자노 러비티 우리 깜부자노 이러다가 다 죽어 안 봐서 몰라 제발 그만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성대모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성대모도 소중히 없는 것 같아 우리 깜부자노 깜부 주원희 형 때문에 알았다 팀은 먹잖아 팀은 먹어요 여기서 먹기다 깜부 치킨 깜부치킨만 먹어 가진거야 서로 나누는거야 아 돈을 그렇지 안되네요 잘 안되네요 나한테 깜부가지고 깜부? 깜부는 치킨 밖에 모르는데 깜부? 그래가지고 송인턴 월급 받았어? 아뇨 월급 오징어 게임에서 뺏겼거든요 저 뭉홍한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뺏겼거든요 하하 414번 탈락 414번 참가자 탈락 탈락 한중아 미안하다 멀리 안 나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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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4번 탈락 414번 실패 214번 탈락 414번 탈락 땡 414번 탈락 내 돈이야? 아 내 돈 둘 월급이 근데 저거밖에 안되는구나 위의 말이 무슨 줄 알았다고요 세트 세트 내가 진짜 초라지가 잘 맞는데 이거 뭐냐 플러스 플러스 내리는데 응 이거 오냐 414번 탈락 414번 탈락 공격 114번 탈락 414번 탈락 415번 탈락 414번 탈락 제가 오징어 개인 참가자 414번 참가자 보세요. 제가 가지고 간다니까 꼭 입으라고 했거든요. 작가님께서.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? 저 입었습니다. 디테일화 414. 제발 가지마. 간다? 간다? 3 2 1 뚜둥!